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채비는 지금 PBM 등재라는 부분은 상당히 강력한 호재라고 봐야 된다고 했죠. 그렇게 봐야 될 이유는 미국 사람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도 이거는 당연히 예상 목록으로 허가 예상 목록으로 등재를 해놓아야 되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데이터를 봤을 때 걔들이 보기에도 1차, 2차 지표 다 PBM 다 달성을 했고 데이터도 OS가 지금 세계 최장으로 나왔고 그리고 사망 위험도도 상당히 가장 낮게 나왔고 흠잡을 만한 게 거의 없는 상태죠. 약간 뭐 이렇게 고투리 잡으려면 잡을 수 있는 아시안 비중이 왜 이렇게 높아? 그건 뭐 FD에서 가이드해 준 대로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을 거고 그리고 비아시안이 더 높죠. HR이. 사망 위험이 더 낮다는 겁니다. 상당히 흠잡을 데 없다. 그리고 부작용이라는 부분은 약물로 다 치료 가능한 일반적인 부작용이다. 내시경 안 하는 게 어디입니까? 그렇죠. 위장관 출혈이 없는 게 그게 어디입니까? 심각한 그런 건 아니죠. 부작용이. 고혈압은 약물 먹으면 되고 손발 절임에 약물 먹으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2차전지 부분에서 지각 변동이 예고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누르면 선침해를 해야 할 2차전지도 이제 앞으로 전기차 부분은 어차피 뭐 큰 방향은 뭐 전기차로 가게 되겠죠. 나중에 트럼프가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제 큰 방향은 전기차 시대는 오게 될 겁니다. 환경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판매량이 확 줄었죠. 확 준 상태인데 주가는 선반영이다. 그래서 주가도 같이 박살났죠. 이런 상황에 누르면 선침해를 해야 할 탑픽 종목을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HLB는 그냥 계속 갈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계속. 아직은 지금 신고가를 거래량 태워서 써줬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밀릴 이유가 찾아보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세력들이 저렇게 돈을 써가지고 갑자기 주가를 밑으로 내려버린다. 재료가 이렇게 좋은 상태에서 훼손된 게 전혀 없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좀 흔들면서 갈지 아니면 뭐 계속 그냥 밀어붙였다가 할지 결과적으로는 뭐 이리저리 하든 좀 더 위쪽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 조정이 좀 나온다 그러면 좀 나오는구나. 이렇게 보면 되고 조정 나오는 척하다가 밀 올리면 올라가는 겁니다. 그냥. 세력들이 빨리 가보시면 빨리 가고 아니면 좀 이제 다시 흔들었다 가도 되겠다 싶으면 흔들고 가고 뭐 그러겠죠. 아무튼 지금 상황이 추세가 너무나 좋다. 자 그러면 이제 배터리 쪽 좀 보시면 자 이 지금 1월 비중국 정기차 배터리 시장심위를 보시면 자 여기에 상당히 의미 있는 데이터가 하나 나왔죠. 1위가 엘젠솔이었는데 엘젠솔이 이제 CATL에 밀렸습니다. 자 지금 이 저가 배터리라고 하는 LFP 배터리가 상당히 많이 선택을 받고 있죠. 자 LFP 배터리가 선택을 받고 있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싸다죠 싸다. 엘젠솔 보다 싸다. 이런 부분이 워키하고 있다. CATL이 점유율 1위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엘젠솔이 2위로 밀렸죠. 그래서 23년 24년 점유율인데 26.2에서 25.4. 얘도 떨어졌습니다. 지금 근데. 그리고 엘젠솔이 24.7에서 24.4로 얘도 떨어졌죠. 그렇지만 얘가 1등이다. 자 그리고 파나소닉이 3등이고 그 다음에 얘가 요주의 인물입니다. 요주의 인물. 삼성 SDI가 중국식은 재원이다 이거. 삼성 SDI가 성장률이 44.2%입니다. 44.2%에 23년도 점유율이 10%에서 24년도 점유율이 11.1%로 성장을 했죠. 파나소닉이 19.5에서 13.6으로 폭락을 했는데 삼성 SDI가 10에서 11.1로 1%를 더 높이면서 이거 잘하면 파나소닉을 제쳐버릴 수도 있는 수준까지 가까이 잡죠. 9.5%면 이거 뭐 이걸 어떻게 이게 먹냐라고 할 수준인데 1% 점유율이 올리는 게 어렵죠. 그런데 얘가 팍싹 주전자였다. 그리고 삼성 SDI가 1.1%나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SK온도 10.1에서 9.1으로 내렸죠. 우리나라 3사 중에 얘에만 올라갔다. 그리고 이제 1위에서 5위까지 봤을 때도 얘에만 올라갔다. 삼성 SDI BYD가 1.9에서 5.1으로 많이 올랐죠. 저가 배터리 이런 쪽이 많이 선호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상당히 주목해봐야 될 대목입니다. 삼성 SDI 삼성 SDI가 아주 제도 치고 나갈 그런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차전지가 상당히 조정 많이 받은 상태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지금 이런 신기술 앞으로는 이럴 것이다. 이런 걸 제외하고도 지금 삼성 SDI가 점율이 올랐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KBETS 신기술의 LGN술 무게 SK온 속도 삼성 SDI 전고체 강조죠. 미래형 배터리는 전고체입니다. 전부다 고체로 되어 있는 배터리를 사용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이 높습니다. 효율이 높은 상황인데 이 전고체 배터리를 삼성 SDI가 가장 빠르게 진행을 하겠다. LGN술 같은 경우에는 무게줄이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 전고체는 차세대 배터리이기 때문에 이 차세대 배터리를 제대로 개발해서 누가 먼저 진입하느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이 시장 선도하는 기업의 위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바꿀 수도 핸드폰 상황을 보시면 예전에 LG폰하고 폴더폰일 때 LG폰하고 그 다음에 삼성폰하고 니가 1등이다 내가 1등이다 막 그랬죠. LG폰은 결국은 이런 변화에 조금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뒤늦게 스마트폰에 뛰어들었죠. 거기 안주하면서 뭐 저거 되겠어? 전화 걸고 받고 자라면 되지. 약간 안정을 택한 겁니다. 그 한 번의 선택이 결국은 LG에서 휴대폰 산업 결국은 이제 퇴출당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렇게 되었는데 이 배터리도 모르는 겁니다. 배터리도 모르는 거다. 계속해서 이 배터리가 현재 약점이 많습니다. 충전의 속도도 오래 걸리고 효율이 좀 안 좋고 겨울에는 뭐 이렇게 좀 가다가 효율이 확 떨어지고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지금 개선될 게 상당히 많은 부분 발전할 게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전고체 배터리 부분에서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해보고 삼성이 스테이가 지금 올솔리드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양산준비 로드맵을 처음으로 대중에 공개를 했습니다. 인터배터리 2014 이제 폐막을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걸 보면 함재로 치면 꿈의 함재라고 불리는 게 카티치 의료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배터리에서는 꿈의 배터리 라고 불리는 게 전고체입니다. 전고체 전해질을 사용해서 화재 위험성이 줄어들죠. 화재 한 번 나면 안 꺼지죠. 전기차가 이런 위험성이 있다. 이런 게 있는데 화재 위험성도 적고 전고체니까 주행거리도 길어진다. 그러니까 꿈의 배터리 라고 불리는 겁니다. 배터리 업계에서 주목하는 차세대 배터리다. 현재 양산 중인 각형 배터리와 비교해서 40% 향상된 에너지 밀도 전고체 배터리 개발 양산 준비 또 밝혔다. 개발만 하는 게 아니고 양산까지 준비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독자 조성한 고체 전해질 소재 개성과 혁신적인 무음극 기술을 통해서 음극의 부피를 줄여서 양극재를 추가함으로써 업계 최고 에너지 밀도 달성하겠다.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죠. 업계 최초로 9분만에 8%에서 80%까지 충전 속도도 상당히 문제죠. 그런데 8분만에 80%까지 셀 충전이 가능한 초급속 충전 기술도 발표한다. 지금 삼성 SDI가 완전히 칼을 갈아버린 상황이다. 이런 거는 나중에 발표를 한 거고 점유율도 올랐죠. 그런 와중에 이런 급속 충전에 전고체 배터리 개발의 양산까지 준비한다. 이런 소식을 밝혔죠. 그리고 리튬이온의 이동 경로를 제적하고 장을 감소시켜서 9분만에 80%까지 충전이 가능한 초급속 충전 기술을 개발 중이고 26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26년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이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라는 거죠. 가장 지금 빠르게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SQL은 속도를 이렇게 강조한다. 그래서 여기도 속도 빠르게 충전을 하게 한다. 라고 하고 있는데 삼성 쪽에서도 이런 부분이 이미 나와 있죠. 이런 상황에 46파이 배터리는 내년 초에 양산을 한다. 이 소식까지 나왔습니다. 46파이 배터리 사이즈가 더 커진 배터리를 기능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 배터리를 양산 준비가 이미 끝났다. 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고객에 따라서 양산 시기를 조절할 기회다. 이미 개발 끝나고 양산 준비가 끝나 있으니까 샘플을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다. 고객이 달라고 하면 바로 양산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지금 상황에 전고체 배터리 2027년 출시하겠다. LGN 소유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전고체 배터리를 연구개발 해가지고 지금 미리 이렇게 개발 급하게 해서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삼성에서는 상당히 빠르게 지금 전고체 배터리 출시하겠다라고 하고 있죠. 이게 약간 어찌 보면 예전에 스마트폰으로 전환 이런 부분도 약간 오버립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 나중에 어쩌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가격 경쟁의 수위를 보이는 LFP 배터리는 26년도에 양산하겠다. LFP 도 양산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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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46파이 양산 준비가 끝난 상황이다. 전고체 LGN 소울은 2030년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3년 먼저 내겠다. 그리고 LFP 요즘 잘 나가는 싼 맛에 쓰는 이런 LFP 잘 나가니까 시장이 얘를 피익을 했기 때문에 만들겠다라는 거죠. 시장이 원하면 만들어야죠. 자 그래서 지금 업종대체 선호주로 했다라고 하는데 삼성 SD에 있는 전고체 배터리 꿈의 배터리의 선두주자입니다. 지금 선두주자 거기다가 지금 초고속 충전 부분과 LFP 도 양산하겠다. 그리고 46파이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이런 배터리 도 개발이 완료됐다. 이렇게 되어있죠. 3분기부터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수익성이 정상화될 걸로 보고 있다. 자 이러고 있는데 주가는 선반영이죠. 선반영. 그래서 안 좋은 분위기 선반영에서 주가 박살나있죠. 지금 배터리 관리주들 거기다가 지금 배터리 소재도 직접 생산을 하겠다라고 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죠. 삼성 SD에가 이런 상황에 원가 증가까지 되어있죠. 이런 상황인데 미래의 성장성이나 기대감 주가는 기대감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삼성 29조 정도 되고 있고 지금 배터리 소재주인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이런 것들하고 시층이 비슷한 수준까지 한번 됐었죠. 그리고 29조 정도인데 목표가가 70만원까지 잡고 있는 그런 리포트도 나오고 있고 또 55만원 잡고 있는 리포트 신안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그건 그거고 PBR이 1.5밖에 안되죠. 배당 0.23% 주고 추정 PR이 16정도 되고 있는데 지금은 전기차 잘 안 팔립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웬만한 배터리 관련 주들이 아주 박살이 나고 있죠. 박살이 나고 있는 주봉입니다. 주봉 삼성 SDI 를 보시면 선반영에서 주가 박살났죠. 2000s 지금 다 박살났죠. 안 팔렸죠. 지금 테슬라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 테슬라가 중국에서 판매량이 계속 감소를 하고 있죠. 그런 데이터 때문에 테슬라가 힘을 못쓰고 있다. 그러니까 배터리도 잘 안 팔리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70만원 75만원에서 지금 46만원까지 내려와 있는데 얼마전까지만 해도 35만원까지 왔어요. 35만원 쭉 내려오다가 15선을 막고 가다가 떨어지죠. 각도가 약하죠. 막고 떨어졌다. 그런데 내려와서 올라갔다가 한 번 더 내려치고 밑골이 달아지고 쌍바닥을 만들고 치솟아 올랐죠. 거래가 빵 터졌다. 이렇게 터진 게 46파이 개발했다. 그리고 지금 전고체에 가장 빠르게 전고체 배터리를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삼성 SDI SDI 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됩니다. 다 반영이 되면서 거래가 엄청 터지죠. 그리고 올라선 상태에서 15선을 돌파했습니다. 거래를 실어서 힘차게 돌파했죠. 이건 상당한 의미가 있는 차트의 모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월봉도 지금 쭉 많이 내려와서 여기 112선 6월선을 112선을 터치를 하고 다시 돌아서고 있죠. 돌아서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고 1봉을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신호가 나왔습니다. 거래량이 폭발했죠. 거래량이 폭발을 하면서 4,6파이 개발했다 이런 소식과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양상계획까지 발표를 하면서 상승 동력을 장착을 해버린 상황이다. 그래서 거래가 크게 터졌죠. 이렇게 거래가 크게 터지고 그 다음 말도 또 터졌습니다. 매집이 엄청나게 많이 되었다. 매집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거래량이 엄청나게 튀었죠. 외인 기관이 쌍끄리로 들어왔고 어제는 외인이 5만주를 매도했습니다. 그런데 연기금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다시 5만주 사모펀드도 3만 투심도 들어왔죠. 이틀 연속 기관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다. 매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계속 매도만 하다가 15만주 들어오고 한번 매도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거래가 많이 터지면서 쌍끄리 매수가 한번 들어왔고 그 다음날 밀리지 않고 다시 올라서는 흐름을 보이고 거래량이 그대로 터진 상태에서 윗굴이 달았지만 강에 버텼죠.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버텼습니다. 그러면 얘는 조정 흐름이 나온다고 한다면 얘는 모아 나가면 되는 상황이다. 지금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지금 부분이 보입니다. 지금 보면 그러니까 얘들이 매집을 시작했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제대로 바로 올린다 그러면 이 112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 112선을 돌파를 하고 그다음에 지그재그 흔드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얘는 이제 상승 흐름을 타고 여기서 만약에 돌파를 하지 못하고 흔들리다가 다시 한번 밀고 내려가겠다라고 하면 밀고 나서 다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밀려 내려온다 이렇게 거래가 터지고 매집했는데 민다 그러면 다시 밀어서 매집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쌍바닥이 나왔는데 오른쪽이 높은 쌍바닥이 나왔죠. 거기다 거래빵 터졌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쌍바닥을 만들었죠. 거래 터뜨리고 급등 나왔고 61선 56선을 뚫어냈고 볼벤 상단을 뚫어냈습니다. 거래가 많이 터졌고 이거는 매집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매집을 하고 얘들이 더 매집을 밑에서 흔들어서 매집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흔들어주면 흔든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얘는 만약에 흔들어준다 그러면 계속해서 모아나가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얘는 장기적으로 볼 때다. 장기적으로 여기서 바로 갈지 아니면 이렇게 갔다가 한참 있다 갈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얘는 계속 모아나갈 그런 속입니다. 지금 점유율이 계속 하락하는 대부분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얘가 점유율이 올라간 모습을 보여줬고 전고체 배터리의 생산 가장 빠르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로 만약에 그 꿈의 배터리가 현실화가 되어서 큰 문제없이 어느 정도 개발이 되었다. 그러면 얘가 시장을 앞서 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셨죠.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확인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흔드는 모습이 나온다. 계속해서 장기로 모아나가도 된다. 그런데 계속 바로 밀어올릴지 그건 알 수 없겠지만 어쨌거나 얘는 상방흐름을 팔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판도를 바꿀 가능성 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